문 열고 장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탕도 채워야 되네 신발부터 좀 갈아 신고요 얘로부터 발이 편해야 일의 집중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발이 꽉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그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와요 그리고 관리실에 이야기를 했죠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지하라고 돼 있는데 환기가 잘 돼요 그래도 문을 열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환기가 돼 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게 지하 2층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하 2층인데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뀌어요 그런 느낌은 좀 덜 한 거 같아요 오늘 여기 이케아하고 들어올 거고 요거 이거 다 조립해 놔야 된다 이렇게 바퀴 등들 오전에 조립할 게 한 두 대 있을 거야 어제께 늦게 주문 받은 거 여기가 너무 예쁜 거 같아 너무 예쁜 거 같지 않아? 군대 시계 군대 시계 두 명 와 갖고 초코파이 먹고 해 초코파이 조립을 다 해놔야 돼 이제 이 동을 설치를 할 거거든? 비닐봉지하고 다 준비해서 해 요거 한 개 꺼내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마차 넣어갖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어? 안 들어갔네? 어? 들어갔네? 자기하고 끝까지 딱 안 빠지게 뺑이에요? 응 요거 50개를 한 두 개면 다 하겠는데 50개를 해야 돼 여기다가 사람들 막 반에 튀어있어 흘러가고 아 이거 당연히 어쩌게 하는 게 홀 찍을까 이거는 외국에 있는 반에서 공헌 전화 베니 선물받았냐? 증권이가 너 이때 선물 준다던데? 아 네 시계 받았어요 이거 못 들고 간다 하더라고요 전자시계는? 네 전자시계는 못 들고 가? 당연히는 상탈고기 개조 전화가 돼가지고 전화랑 아아 어 떼거나 개조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런 거 달리면은 가게가 훤해지겠지? 좀 밝아지겠네 근데 저한테 그런 시계가 대물림하면 되겠네 다음 이때 하는 사람은 언제 주면 되겠네 증권이 한 개가 남아? 하나 더 준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아끼는 거 있잖아 어? 누가 있네 와우 전국 아 겁나 가진 거 같네 응 새치 가서 바람 피고 온나? 됐어 가게 보고 있을게 와우 박스 한 번 버리고 얘네 뭐 일광역에서 쓸 거 같나? 어 그래 좀 밖에 꺼내가 물도 좀 주고 나도 이제 커피 마시고 나 있잖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워헤머의 스페이스 마린이 돼 그러니까 워헤머 세계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군대 조직이 있는데 난 저희 같이 일반인들은 이제 그냥 아스트라 밀리타룸 이라고 아..아스트라? 아스트라 밀리타룸 이라고 임페리얼 가드라고 이제 날때부터 좀 엉뚱찬 애들 있잖아요 강화 인간이야?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강화 인간으로 만든 이제 초고 보라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근데 워헤머 설정을 다 알고 있어? 저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뭘 게임을 공부까지 해가면서 파워가 이거 하나만 여기 꽂혀있고 이게 안 꽂혀있었어? 아뇨 보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안 꽂혀있었어요 그래도 부팅은 돼야 되니까? 부팅은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냥 파워가 죽은 거 같거든요 좀 교체해 볼게요 이거 230도 아닌 거 같아 아니에요 이거 20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뭐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사용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몇 년쯤 된 거야 이게? 아 그렇게 오래는 안 된대? 엄청 오래 되진 않았어요 살려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낫겠다 네 생각엔 파워는 그 정도인 거 같아 그래 하고 SSD 고정 좀 시켜드리고 새로 사면은 지금 완전 다 새로 사면 지금 다 새로 사면 군인들이 올 때 야채근빵 다 오면 야채근빵 하나당 2,000원씩 빼주기 괜찮지? 전투식량은 5,000원씩 빼주기 그거는 근데 못 배우는 거야 MRE는 하나 빼오면 만 원씩 얼마야? 북군 전투식량은 못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버 노트웨어 하면 그러니까 먹는 건 우리지만 군기교육을 받는 건 우리가 아이잖아 재호 훈련소에서 나올 때 좀 갖고 와라 아니 뭐 전투식량 먹었다고 민간인은 뭐 영창에 넣을 거야 어떡할 거야 일찍 끝나면 연락이 드리는데 따로 연락이 없으면 한시 오시면 되세요 토요일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맥도날드 해 토요일은 맥도날드 해 그냥 토요일은 맥도날드 하고 귀찮아 생각하지 그저께 가서 먹었는데 맛있는 거 있더라 정근아 나는 허니크림치즈 상하이버거 이거 먹을게 오 이런 거 맛있겠다 너 그 집하고 의중부하고 가깝지 않냐 그저 그러면 미군식량 사올 수 있지 않냐 엠마리 다음 주에는 엠마리로 정신 먹자 엠마리 진짜 맛없는데 너희들 중부는 아예 취급 안 하는데요 네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재호 연소시켜야 되니까 훈련소에서 전식 안 나온다니까요 훈련소 밥을 먹으려면 전투식량이 익숙해져요 훈련소 밥을 먹으려면 겐장한 논리로 아 초코파이하고 다 없어졌냐 살어 벌써 다 먹었어 나도 한 개도 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초코파이 사온 지가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는데 요거는 왜 안 먹었어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요거 맛있더라 나는 그럼 이거는 뭐였지 아 OXXX 뜬다는 거 화면 자체가 아예 안 나와 네 화면입니다 이거 화면이 아예 안 뜨는데 학생? 안에 뭐 건드렸나? 어 여기 이렇게 런더춤을 네 아까 화면은 뜬다고 안 했나? 네 맞습니다 냄속게 청소하니까 그러니까 냄하고 한번 살짝 한번 풀자 고칠 수 있으면 이거 점심시간 이후로 사봤지? 야 콜라를 꼭 넣어야 돼? 우리 콜라 많은데 콜라 세트라 스키닉에서 더 싸운 게 좋았어 오히려 아 빼면 단풍로 사면 한 만 원 더 비싸져요 그래 여기 좀 봅시다 자 2번 9번 모두 체크해 주시면 상담시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노란색으로 진하게 해 놨죠 네 어 이게 우리가 하루에 20팀 이상을 상담을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가장 최소한의 양식티거든 이건 총각이 보라는 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써달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원체 많기도 그렇고 9번까지 쓰라고 했는데 그걸 두 개나 빼놓고 와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해요 우리 작지만 어느 조직이든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오셨나요?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지금 상담 좀 해 드려 장갑 조회해 보시면 수리 상담표 있으니까 상담표 좀 적어 주세요 야 에어캔으로 그걸 다 틀었어? 왜 왜 거기 꼽아? 너답지 않은 실수 아 아까 내장 그래픽을 해가지고 메모리 2번 슬롯은 아예 작동이 안 되고요 1번은 요 상승입니다 이 그래픽은 제가 뽑았어요 이걸 다 못 해 보고 정상같은 안 하는지 뽑고 갈 건데 전기가 이거 5년 된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럼 더 된 거 그래픽 카드만 새 거고 그때 저랑 동생도 다 학생이었고 또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냥 세이프 모드 되고 펜이 하나 작동이 안 하고 버플로 하드 드라이브가 그것도 밤드로 달려있고 메모리는 2번 3번에 꽂혀 있고 윈도우 재설치는 안 해 봤나요? 윈도우 재설치 하면 그건 해결될 거 같은데 잘 몰라서 이거를 보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댓글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데 우습하겠어요 불편한데 왜 손 안 되노 이거 손 대면은 이거 손 대면 안 돼요 이거 손 대면 안 돼요 이거 손 대면 안 돼요 램 위치도 지금 우리 거 지금 마찬한 건데 지금 이 연식의 컴퓨터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이거 쿨러 빼갖고 방향 바꾸고 했다고 하면 안 뜨면은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메모리도 괜히 했다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손 안 되는 거 이거는 기계 뿐만 아니고 사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2차대전 참전 영웅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려서 알고 보니까 머릿속에 총탄이 박혀 있었다 못 보낸다는 거지 그렇죠 빼다가 주고 싶었어요 빼다가 사망하는 일이 많으니까 가끔씩 댓글로 보면 어 불편해 쿨러 방향 좀 바꿔주지 하는데 이게 장사를 하는 이게 내 컴퓨터만 하겠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손 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인간적인 얘기 없군요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은 특정 제품을 갖다 놓고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는 어쩌고 우리는 필드잖아 필드 다른 분들처럼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한번 찍었다가 안 되면 어 안 되네 라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상이 올라오는 컴퓨터 하나하나는 다 손님들한테 주문을 받고 손님들의 컴퓨터를 수리하는 컴퓨터인데 우리가 뭐 어떤 테스트나 보기 불편해서 바꾸다가 손을 보면 큰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성이 있다는 거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뭐가 안 돼 이거 안 들어가요 케이스가 너무 작아서 둘 다 안 돼 아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아니 잠깐 이걸 원래 들어가는 거고 빨리 넷플릭스를 더 넘겨 안 돼 전화해가지고 상태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바꾸는 쪽으로 가자 아 이거 참 생각 못 했던 게 뽁뽁이를 그렇게까지 안 싸도 괜찮아요 사람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켜질마다가 켜질마다가 켜진다고요 한 시에 오시면 확인을 볼 거고 하드 분량이야 그건 나중에 하드 뽑고 해라 그래서 아까 부팅이 오래 걸렸는데 부팅은 다 되는데 하드만 이제 제대로 시켜 이쪽에 올려보세요 일단 우리가 식사도 해야 되고 밥 먹자 밥 먹자 그래야 초콜라는 제거 말입니다 슈슈버거 이게 내 거구나 딱 이거는 빅맥이고 이건 슈슈버거고 이건 맥치라고 써요 저거 아까 한 시 수리가 이거 기억해놔주지마 살벌해 기억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시 수리 대기 쪽으로 오세요 네 자 물어볼게요 컴퓨터가 지금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요 글쎄요 그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상담 시간 좀 잡아드려요 한 번 켜볼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켰는데 몸충현상이나 이런게 없으면 접수는 안되세요 이거는 뭐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켜지려다 꺼지고 켜지려다 꺼진다 화면이 돌아가다가 막 말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세요 봅시다 무슨 그림인데 완성을 해야돼가지고 아 빨리 뭘 해야돼서 사탄? 아니 졸업생인데 그냥 공모전 하기 전에 곧 사탄 승부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야? 일단 중대할거면 역오만성 정도는 기본으로 뭐..여..여..여..뭐야? 역오만성 역오만성? 역오만성 뭐 이상? 브라러언니는 타로카드 드리는 아 타로카드? 네 잠깐만요 화면 뜨는데 이게 근데 이게 갑자기 멈출때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질질거라서 깨지거나 안 켜질때가 많아요 그쵸? 조금 전에 학생도 왔었어요 가끔씩 멈춘다는 증상은 봤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죠 그쵸? 음.. 화면이 깨진다고 했는데 네 화면이 깨지면은 보통은 그래픽카드 쪽에 불량이 있으면 화면이 깨지는 거에요 날개치면 내장 그래픽이라 그래픽카드 쪽에 불량이 지금 보이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흔들면은 깨지잖아요 그쵸? 지금 흔들리죠? 이거는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쵸? 네 자 이건 이야기를 할게요 메인보드 쪽에 불량일 수도 있고 네 cpu가 메인보드에 제대로 장착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굳이 작업을 해달라면 cpu를 재장착을 할 거에요 안에 먼지나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서 아예 컴퓨터가 지금처럼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리를 갖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아닌데 뭘 증했는데 허수아비 니가 손을 내가 고장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건 못 건진다는 거죠? 아니 아니 자료를 건진다는 게 아니고 cpu 쪽이 흔들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눕혀 있으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요 집에 있을 때는 세워서 쓸 거잖아요 세워서 쓰면서 진동이 오면서 cpu하고 메인보드가 결착이 안 좋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멈춰 버렸잖아요 그쵸? 완전히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죽으면 더 가까운 새로운 걸로 하면 돼요 이건 못해요 이건 새로 바꿔야 돼요 cpu고 보드고 현재께 안 맞아요 자 뜯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앉아서 자유분방한 게 좋다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네 좋아요 신경 쓰지 말고 하시던가 하세요 어디서라도 저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요리증 아우 더럽어라 근데 이 사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나? 4670이네요 깜빡했다 깜빡했다 큰일 날 뻔했네 전기선을 안 뽑아놨겠다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해라 그랬잖아 네 조심해라 그랬잖아 20분 상담인가요? 저쪽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새로 장착은 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아까 흔들었을 때 그 정상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흔들어서 그 정상이 안 나타나면 일단은 괜찮다고 보고 접근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전원 한번 켜봅시다 일단 화면은 잘 뜨고 내가 놓치더라도 혹시 그 뒤지끄럼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흔들어 볼게요 지금 흔들어도 괜찮죠? 그죠? 네 CPU가 장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흘겋게 되어 있으면 흔들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불을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지금 테스트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본다고 막 이불로 흔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 했다는 화면이 깨지는 작업 있죠? 그거를 해 볼 거에요 집에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컴퓨터를 세워서 줄 거니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을 한번 보고 나는 다른 걸 봐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세요 엔다투 들어갔나? 네 그냥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았구나 엔다투 넣기 제일 좋은 보드라서 아니 아니 그림은 안 볼게요 작은만 볼게요 괜찮은데요? 그림 봐도 돼요? 한번 봅시다 아니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왔어 아니 있어 봐봐 아니 이 그림이 아니에요 버벅거렸을 거 같은데 그래픽카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픽카드 없는데 컴퓨터 기사님이 그랬어요 아예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솔로 쓸 때는 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막 되게 의사님이 쓰시던 비싼 거 응? 근데 이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한번 더 맡겨가지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50만원도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게 아예 그래픽카드 꽂힌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소리야? 저도 솔직히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용의 기본적인 컴퓨터 아 진짜요?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픽카드도 없고 새 걸로 해줘요 메모리 8D가 언제 샀는데요? 저 한 20살 때 6년 전이면 말이 맞기는 해요 그 당시에 새 거였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무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네 일러스트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는 아니에요 변환 젠거처럼 어떤거요? 미니 DP이요 미니 DP이요? 네 에코에서 라이저 카드도 같이 동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보석보석 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고 해서 2천원 빌려줬더만 CHK NTFX 쓰고 CX 다시 그거 메뉴 알지? 체크지스가 없애는 메뉴 알고 있지? 그거 좀 슬리퍼가 아직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틀하고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인사해라 저기 일단 여기 정근이하고 아론이나 이런거야? 아니요 형이라고 해 둘이는 친구처럼 지내고 계속 할 거니까 여기가 선호보다 나이는 항상 어리지만 그래도 스님 번호는 앞이고 다다못해 훈련 쓰고 갈 거다 재호 인사해 안녕하세요 얘는 여자친구가 있고 쟤는 여자친구가 없고 쟤는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같이 해도 되는데 이쪽 둘이한테 여자친구 이야기하면 안 돼 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이 영상으로 보기에 얘기가 재밌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좋아 우리 가게에서는 있잖아 일을 할 때 좀 착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게 안에서의 착함의 기준은 손님들한테 구싱구싱거리고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덩쳐먹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제공한 제품과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받는 거 그게 우리의 착함이다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우리도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우리도 바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처럼 손님들 줄 세워놓고 10분마다 한 명씩 들어오세요 해갖고 이런데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막 줄을 서서 우르르 있고 어떤 때는 저 보면 저기 바닥에 앉아서 시위하고 있지 시위하고 있잖아 저런 손님들도 있어 저런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게 안에서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일절 분란이나 내분이 한 번도 없었다 정근이랑 같이 조립을 하는데 정근이는 손 하나 갖다 가지 말고 말로 AMD야 인테리아 3600이다 네 AMD CPU 박는 것까지 그냥 말로 불량인은 바로 교체하면 되니까 정근이한테 배운다 정근이는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다른 일 안 시킬 거니까 둘이 붙어 가지고 말로만 확실히 가르켜 10년 오면 저것만 수령할게요 그거 하고 아직 한 시간 뒤에서 와서 봤는데 조립 상태가 이상한다거나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니가 스님이니까 어쨌든 박살나고 가는 거다 오케이 시작해 그래도 초기화를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지 물어보고 미안해 미안해 보고 설명 듣고 홈에서 해야될지 어떻게 될지 네가 해서 정리해 줘라 이것 좀 맡아 줘라 그렇겠네 어 맡아 줘 가서 인사해 아세요 이름도 통성명하고 뭐 애들이 남자에다 만난다 미팅 하나 가서 인사하고 형한테 인사하고 학생 정리를 해 보자 이게 설마 이거 200만 원 주고 샀다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 200 얼마짜리 그래픽카드를 자기가 싸게 사와 가지고 끼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싸게 싸게 해 가지고 아빠한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들었고 학생아 그래픽카드 여기 꼽히는 게 그래픽카드 여기 뭐 꽂혀 있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이걸 떼야 꽂을 수 있거든 똑똑똑똑해 가고 탁 뜯어내야 꽂을 수 있는 게 그래픽카드야 모르는 거는 죄야 네 알았지 그리고 특히 지금 학생이 지금 그래픽으로 앞으로 먹고 잘고 직업을 선택하려는 거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보기 좋아 그런데 아니 이 양반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차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보면 되겠나 어디 가서 타이라도 터지면 당장 손님들 타고 있는데 그지 네 항상 주장하는 바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은 하드웨어도 다를 줄 알아야 돼 정신과의사 선생님들 있지 나도 잘은 못하지만 해부하는 것도 배운다고 그러시더라고 신체 구조를 알아야 정신은 안 돼 이 말이야 공부를 하도록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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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 얘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이걸 여는 걸 좋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삼성 SSA 네 그럼 괜찮아요 여기 일단은 여기 여기 4개 다 풀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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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만 컴퓨터 가게 이런 거 한다면 되게 뭔가 색다르면서도 우리로서도 볼 걸 해야 될 것 같아 쭉 진전해 놓고 그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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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볼까 아 진짜 이야기 생기면 하자 저거는 뭐 고민하고 있어 그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보드 어디에 있는 돌입행거 여기 있습니다 네 잘 채웠네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 구입상담 네 아 이거 조금 기다리세요 2시에 무슨 상담이 있었지 오야 새 케이스 바로 쓰는 거야 네 제가 파는 첫 번째 케이스 야 근데 이게 허비인데도 바람이 찬 바람 느껴지네 네 너무 멋있다 여기 누가 봐라 응 괜찮네 무지개로 해주세요 대부분 요런 걸로 여기 케이스 전용에 있는 스탠드 오프를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저기서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벽이 안 부르지게 중간상태 한번 볼까 가능하고 눕혀서 작업해 세우선 눕혀봐 잠깐만 한번 보자 네 플러시 좀 비춰줄래 핸드폰으로 그렇지 잠깐만 응 그래 요거 요거 안 빼놨으면 혼날라 했는데 빼놨네 펜을 선 꼽는 거 가르쳐줬나 이제 해야죠 매뉴얼만 보여주고 매뉴얼대로 보고 꽂아봐요 눈썰미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는 더 벗으면 이거 더 벗어라 더운데 그 뭐라고 안에 뭐 야한 거냐 옷이 아니냐 얇아요 찌찌 보이나 네 약간 그래서 이것만 매뉴얼 보여주고 매뉴얼만 보고 펜을 선 다 꽂아봐요 10분 있다가 오시면 네 상담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를 어떻게 오셨나요 너무 세게 하지마 세게만 하면 여기 너무 느슨하고 이거는 또 그거 하고 할게 많다 아니 저것도 같이 버리고 그 정근이하고 같이 쓰레기장도 한번 보고 박스 플리스도 하는 거라도 알아놔야 되니까 네 정상이 나타나 기다려 지금 켰나 네 화면이 왜 안 뜨나 어떻게 할래 니가 고장났다니 지금 핸드폰 머리요 아 신기해 안했어 AMG지 AMG는 초기 부팅이 최소 1분 30분까지 걸리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항상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학생 특별한 정상이 나타나진 않는데 지금 마우스 줄 거니까 집에서 어떤 정상 우리가 오늘도 이런 거 여러 명이 왔었는데 정상이 나타나야 우리가 뭐 접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죠 나는 저 수리 좀 봐드리고 정근 여기 상담 좀 먼저 좀 해 드리라 그러면 셋이 상담을 좀 이따 내가 할 거니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저기 수리 상담표 쓰시면 수리 상담 시간 잡아 드릴게요 인컴퓨터는 정상 안 나타나? 전기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 좀 봐드려 요거 이걸로 남긴 한 건 아닌데 네 요거를 좀 치워야 되거든 플리스로 해야 된다 알지만 네 본체를 굳이 다 들고 올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드만 사 오면 되는데 CPU가 뭐예요? 8700? 여기 저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맞는 그래픽 가서 보드 사 가면 돼요 꺼내보시겠어요? 네 여기 수리 상담표 쓰시면 상담 시간 잡아 드릴게요 뭐 아니면 메인보드 있는데 왜 알겠 그건 메인보드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잘못 받았다 음 보드에서 신호를 못 읽는 거거든요 파워 제품냐? 아 네 파워 바꿨는데도 마찬가지요? 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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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스팀이라고 해놔 배고도 스팀 게임이고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름을 좀 적어줘 보세요 네 조금 전에 거는 뭐였어? 접촉구장입니다 아 잘돼? 네 응 너가 거친 거야? 두 경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자 조립도 한 번 더 해봐요 해보고 재우는 말로만 가르치볼 오늘 안 오나? 1시간 남았는데 오늘 택배 아예 안 온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 토요일이라서 안 오는 게 아니고 현충일이라서 안 오는 거구나 네 마치 인텔이네 네 잘 됐다 인텔하고 AMG 두 개 다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해요 거기는 원래 12시에 오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 늦게 왔네 자 이번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CPU 하나를 리뷰를 하고 새 보드가 나왔을 때 그 하나를 리뷰하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뒤로 돌아 봐봐 우리는 여기는 필더에요 현장에서 내가 CPU를 조립하고 메인보드를 조립하면서 나와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한 불량률과 성능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수리가 한 데 또 있었던 거 같은데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다 일단 지금 밀린 일은 없어요 저거 케이스 가져오실 때 남으신 거 폐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폐기 끝났어 우리의 기본적인 컨셉은 느슨하게 가는 거거든 네 빡빡하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유튜브에서 봐서 퇴근 좀 빼라 후임들 많으니까 빨리 퇴근해 삼둘둘불블랙하고 한텍 750회가 조립 좀 해주라 급하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케이스에다 파워 조립 좀 해줘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할 게 있는데 이케아 가구들 조립 좀 해놓고 퇴근해라 10분이나 나갔잖아 퇴근시간 10개인데 하나에 1분씩 효율적으로 시간 쪼개면 안 되겠나 어디 갔노 이거 안 보이노 어디 갔노 나 그거는 해주고 가라 화분 좀 넣어놓고 가라 알겠습니다 가구 조립하면 닦아야지 나 좀 도와줘 이케아 조립 좀 해놓자 오시기로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까 이케아 조립은 어렵지 않아 아저씨가 너무 고생을 해서 몇 개만 좀 해놓으면 10개나 돼가지고 들어와 고생했다 요거죠 요거죠? 잠깐만 승함이 상암동은 지나가다가 들르기가 힘든데 합정동은 지나가다가 들르는 사람 바깥에서 사왔어? 아유 고마워 바깥에서 사왔으니까 10개 갖고 1개 해줄게 잠깐만 생각보다 처음 와봤어?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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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도 안 왔었나? 요런 데 안에까지 들어와 봐야 넓은지라 이게 넓지? 제국 쌓을 때 안 오시나요? 어 지금 120개 정도 갖고 다닐라고 그래 상시제국 케이스 없어가지고 아 그거 없는데요? 대신 이걸로 할까요? 그거 안 할라고 어 잠깐만 같이 하자 잠깐만 멋진거 보여줄게 일로 와봐봐 우리 새로운 직원이야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하시는거 이제 앞으로 있으면서 네 그랬죠 과장님들을 많이 보게 될거야 얼굴을 왜 원하여 나중에 그거 하니까 우리 직원 한 명이 다다음주에 훈련소 가거든 군대가요? 응 대전에서 같이 오시면 아 거친거 말고 불 잠깐만 꺾게 잠깐만 꺾게 멋있지 그래서 이거를 켜 놓고 다닐 수 있어 이래 놓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 훨씬 나아 진짜 불을 끄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지 그래서 이거를 저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인위적으로 여기만 어둡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케이스 선택할 때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중앙 다이들 들어와 가지고 게이밍 기어들이 올라갈 때 지나가다 오기 참 좋지 하점이도 들어가라 고생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들어가 마스 갔으면 버스 못 탄다 그래서 지하철 못 탄다 5시 반이네요 가구들하고 조금 정리를 해야 돼서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저는 남아서 마무리 조금 더 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네 오늘은 끝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뭐 했는데 이케아 가구들 중앙 진열대 원래 처음부터 이걸 할 계획이었는데 한군데 업체하고 조금 중간에 조금 이야기가 섞이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요것들이 벽에 박힐 것들 이쪽에는 이제 모니터 노트북 그런 것들이 진열될 예정이에요 USB나 외장하드라든가 일반식 키보드들 일반식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놓기만 놓은 건데 게이밍 기어들 이쪽은 지금 뭐가 들어올지 사실은 여기도 게이밍 기어가 들어와야 되는지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7시 반이다 토요일은 원래 5시 퇴근인데 2부에 2 감사합니다.